대기실에 나타난 수빈, 아린입니다.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독보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. NCT U!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, 둘, 셋. TROAR U N3! 안녕하세요, NCT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잘 있었나요?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. 이번엔 NCT U로 멋지게 돌아왔습니다. 네, 계속 기다려둔 팬들 너무 감사하고 공간 꼭 잘 챙겨요. 네, 이번 신곡 반응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.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. 네, 정말 중독성 있는 휘파람 사운드와 힙합 비트가 어우러진 곡인데요. 네, 이 곡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힙합 비트! 오케이, 소개만 들어도 무대가 너무 기대되는데요. 신곡 무대를 볼 때 여기에 꼭 집중해 주세요 하는 포인트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저희의 무대는 말 그대로 처음과 중간과 끝인데요. 인트로와 댄스 브레이크 그리고 아우트로까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죠. 이야, 전부 다네요. 네, 그럼 이번엔 신곡 제목에 맞춰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NCT U로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, 정말 보고 싶어요. 그래서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. 네, 저의 소원은요.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맥컬이 씨에 나오는 휘파람 소리에 다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. 오, 네,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NCT U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, 소원의 휘파람을 타고 온 NCT U의 컴백 무대 곧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 전에 여러분들의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게 할 수 있는 포꼬리 등 우리 쪼꼬미의 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뮤직 큐! 큐!